마카오! 그래서 스카이워크 열 번 할래요? 그래서 스카이워크 열 번 할래요? 아니면 번지 한 번 할래요? 스카이워크 열 번이요 도대체 왜 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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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자 퍼펙트 체크 체크어게인 체크어게인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오늘 heck 멋있다 진짜. 진짜 멋있다 아니 정말. 눈도 빠르게 뜨거워 지금. 왜 졸리 입지? 이거? 아. 클라이밍 할 수 있겠어? 내가 번지 할게 내가 번지 내가 번지 할게 내가 번지 번지 번지? 동욱 씨 번지 한대요 번지 한대요 제가 할게 동욱 씨 지금 눈 풀리면서 번지 한대요 번지 할거야? 잠깐만 걔가 한다고? 오오오 오오오 이동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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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있다 몇 킬로야? 42킬로요 40만원 너 지금 영원히 빠져나갔는데 60만원 있는 상태야 너 4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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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요? 아니 여기가 꼭대기 아니야? 야 야 오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오빠 힘내요 와 이거 너무 무서워 영수야 넌 가까워 Hier 사다리가 완전 그거네요 직각이네요 직각 가지마 가지마, 가지마. 나가지마, 나가지마. 야 이건 뭐야, 이거. 야 하지마, 하지마! 레니라, 하지마! 여기 땅이야, 땅. 아, 그러니까 일로와, 일로와! 야 이리 와봐! 와봐, 와봐, 와봐 와봐, 와봐 와봐, 와봐, 진짜로 와봐, 진짜로 와봐 스티커 글자가... 광수야, 스티커 너 이거 글자가 뭐야? 스티커 세 글자가 뭐길래? 한 글자만 발견하고 올게요 렛츠고! 자! 조심해서, 파이팅! 어, 나 진짜 죽겠는데? 파이팅, 파이팅! 야, 동훈아 너 대단하다 아, 얘 미끄럽다, 형 미끄럽지? 혜진 씨 천천히 가요, 천천히 근데 문제가... 혜진 씨! 제가... 네 뒤에서 확인을 계속하면서 갈게요, 가세요 네 이쪽 아, 엄마 야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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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진 씨, 저기요 저기, 나 미안해요 혜진 씨가 진짜... 내 혜진 씨 준 거야, 하고요 혜진이고 혜진 씨를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혜진 씨가 좀 생각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 것도 저는 기적이거든요 제가 원래 진짜 걷기 많은데 제가 죄송해요 제가 겁쟁이로 태어나서 아, 제발! 아, 제발! 아, 제발! 아, 제발!